자연 본연의 힘을 담은 아이미 스킨랩을 소개합니다. 아이미 스킨랩은 지난 15년간 고려 학산만을 꾸준히 연구해온 기업 천지현황이 탄생시킨 뷰티 브랜드인데요. 천지현황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5차례 정부 R&D를 수행한 흑삼 연구기업으로 흑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와 인삼 주요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허받은 제조공장으로 품질 좋은 흑삼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원료인 흑삼과 진생베리를 기본 원료로 아이미 스킨랩만의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순도 고농도 고효능의 흑삼 추출액을 피부에 최적화시킨 슈퍼 어메이징 레볼루션 시리즈는 천지현황의 기술력이 고스란히 담긴 아이미 스킨랩의 대표 상품입니다. 아이크림, 페이스 앰플, 페이스 크림으로 안티에이징을 위한 제품을 한 번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크림은 튜브형과 80ml 용기형 두 가지 종류로 눈가 주름, 팔자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 탄력을 강화해주며 무자극 테스트를 완료하여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순환 제품입니다. 여기에 페이스 앰플과 크림까지 심플한 사용 스텝으로 피부에 충분한 영향을 공급할 수 있는 슈퍼 어메이징 레볼루션 시리즈는 흑삼 농축액이 함유되어 있는 프리미엄 제품들로 주름 개선과 미백 효과가 탁월한 이중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두피 관리 제품도 있습니다. 구중구포에 흑인삼 열매와 흑삼을 듬뿍 넣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제품인 진생베리 샴푸와 트리트먼트 블랙은 흑삼 및 인삼 열매 추출물 함유로 두피와 모발을 더욱 생기있고 건강하게 관리해줍니다. 무엇보다 실리콘, 파라벤, 인공향류, 인공색소 등의 유해한 성분을 사용하지 않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최근엔 올인원 클렌저인 블랙 진생베리 워시오프를 출시하였습니다. 샴푸와 바디워시 기능을 합쳐 하나의 제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인삼 개발을 통한 한국 고려인삼의 우수성과 효능 개발의 외길만을 걸어온 기업 천지현황이 탄생시킨 아이미 스킨랩 귀한 진생베리와 흑삼으로 만든 건강한 화장품으로 피부를 아름답게 가꿔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